루즈한 티셔츠에 숨어있는 실루엣 아무리 감추려 해도 예쁜 건 다 틀가나 자 이제 남큼이가 자니까 빨리 말해 소리가 작은 거지 빨리 말할 수 있잖아 쉿 남큼이가 자니까 요리를 시작해보자 되게 별말 아닌데 속 터지기만 무슨 요리 근데 우리 장난감이야 아니면 사람이야 뭐 할 줄 모르냐 지금 사람이 사람 없잖아 좀 하면 되는 거 같은데 아 써봐 너무 잘 들려 조금만 조용히 해줘 너무 잘 들려 너무 잘 들려 이거 씻었어 씻었네 잘 미치는 소식이야 잘 미치는 소식이야 잘 미치는 소식이야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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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귀염내버 뭐야 써라 구원 사오 딱 끝에 반으로 써야 될 건데 원래 그렇게 생각해? 이게 또 말다 하면 딱 끝이네. 어, 됐었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 아니, 안 돼. 아니, Rock. Pain. 정신аюсь 안 되는 거야, 김야. 잘한다, 능력자다. 희칼 갖고 싶다, MainWER. 옷희칼이야. 분리 잘 안 Aging. 아, 기분 갈아 복제! 봐봐. 아니, 나 혼자 해. 둘이 다 왔어. 포리랑 센터야 포리랑 센터야 어떻게 센터야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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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arising 방송합시다 뗏이 춤을 춘다 목소리 좀 더 높은데? 아니 자꾸 그런 거 하지 말고 잘 맞춘다 근데 보일러 좀 꺼주면 안 돼요? 엉덩이 너무 뜨거워 레오가 생각하는 팀네 큐디스 이렇게 여기 3위 학교님 4위 홍빈이 아니 저쪽은 왜 보지도 않아? 귀여워 보여 어 귀여워 무섭진 않고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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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유키야? 걔네 1등포인트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노래 노래 하나만 하자 그래도 하나만 하세요 무슨 노래 추천곡? 알아서 해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나중에 시키자 나중에 시키자 서운해 내 생일 가장 안 나온다 아무튼 노래 포인트 안 되겠다고 따로 따로 없네 없네 속상해 속상해 멤버들이 가장 보고 싶을 때 단죄다 단죄 아 진짜 어렵네 홍빈 내가 봐서 잘생겼다 생각될 때는 저는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 씻고 나왔을 때 누구나 다 생각 그렇게 하진 않아 나는 씻고 나오잖아 그러면 머리가 더 빠져있나 안 빠져있나 이거 봐 다는 가장 말 잘 듣는 멤버 있어? 없어 안 듣는 거 어 빨리 가세요 어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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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참지 마였어 참지 마였어 고추 참지 났어 다시 다시 걷어내 거져내! 내 고추참지도 말려. 말려, 말려. 그만해. 그만해. 잠시 조금, 잠시 좀. 얜 이제 할 게 없다. 얼굴이 과부하여. 이상해. 와, 다 가졌네. 도시! 도둑이 도시! 아니. 여긴 언제. 자, 여기는. 레오가 못한 참치만. 저거 참치만 하나. 고추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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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해줘. 왜 받아? 고추 마요. 왜 받아? 진짜 고추랑 참치네. 고추. 참치 없어, 고추 마요. 고추 마요, 고추 마요. 방송. 로맨스 대사 따라 하긴. 명의 시범으로 보여줘. 이거 아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고추 마요. 고추 마요. cellam. 고추 마요, parce. 고추 마요! 고추 마요. hogy má요. 고추 마요. 고추 마요. 하키 마요. 이거 해 볼게, 저거. 내가 해 볼게. 자, 나 할게. 마요. 나 할게, 하키. 나 할게. 나 할게. 나 할게. 이거 마시면 나랑 자리는 거다. 아악!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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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딜람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 작년부터? 벨비 씨... 벨비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 이게 무슨 의미야? 몰라, 뭐했어? 치킨은 갖고 치킨. 치킨. 나도 잘 모르겠어. 스크립 가려야 되는데. 알아요. 아... 2015년 1월 7일 오후 10시 전가. 내가 너한테 반한 지금. 와, 비쥬얼 봐. 충격적이다, 진짜. 죄성. 죄성. 아, 죄가 그 죄지, 아까 죄. 아니, 죄성. 죄송합니다. 기억해. 찍어, 헐. 이상형. 이상형한테 보내주세요. 기억해. 웃지 말고. 아니, 여기서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안 서. 아니, 아마추어야. 아마추어야. 액션. 기억해. 2019년 1월 27일 오후 5시 24분. 내가 너한테 반한 시간.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뭐했지? 거짓말 치지 마. 야, 거짓말 치지 마. 무서워, 보내줘게. 어, 전현무. 아, 정답. 퀸의, 퀸의 위아더 챔피언.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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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잠깐만, 이거 맞으면 뭐 좋아? 아, 둘 뽀뽀해 주세요. 어, 좋아요. 제가요? 정답. 제니의 솔로. 둘 중에 하나만 네 마음. 트와이스 예소올 예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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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 바, 바. 바. 아 아 나도 해줘 남근아 일어나봐 너 때문에 지금 야 말이 아니다 나도 해줘 아 왜? 아 좋겠다 아 내가 진짜 스물다섯살 먹고 서른살 먹고 영단한테 볼 뽀뽀하고 있다니 야 나는 그러면 스물여덟이니까 해주면 안 되냐? 이거 끝나긴 해요? 오케이 네 하겠습니다 3D통안 큐 어 뭐하는거야 뭐야 야 무슨 소리야 남근이 깼나봐요 야 오토바이 타러 가자 오토바이 도망가자 아 끝이에요? 아 진짜 야 오토바이 야 오토바이 야 오토바이 야 오토바이 야 오토바이 야 오토바이 해외 야 오토바이